뭐 뒤통수가 땡긴다 갑자기 막 어지럽다 잘못 갖고 계신 상식이에요 자기 스스로 느끼게 되는 증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요즘은요 누구나 할 거 없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아주 많은 건강 정보들이 올바른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요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궁금해다 그래서 고혈압이라고 딱 치고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은 블로그라든지 사이트 다양한 곳에서 고혈압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믿지 말아야 되는 그런 약간의 오류가 많은 정보들도 정말 인터넷상에 많이 오가고 있거든요 옳지 않은 정보를 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정말 고혈압에 대해서는 반 박사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만들어주는 압력이에요 즉 좌심실이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깨끗한 혈액을 근육성 조직이 심장도 그냥 근육 덩어리에요 그래서 이 근육이 빵 하고 한번 수축을 해줬을 때 밀러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좌심실 안에 가득 차 있던 깨끗한 동맥혈들이 순간 팡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좌심실에 있던 혈액이 짜주는 힘에 의해서 팡 치고 나갔을 때 대동맥 혈관 벽을 때리겠죠 그때 만들어지는 압력이 동맥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얘기할 때는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라고 두 가지의 그런 수치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20에 80이야 130에 90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때 우리가 120에 80이라고 할 때 이 앞에 큰 수치는 혈관 벽을 딱 때려줄 때에 생기는 그 압력을 바로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큰 수치 앞쪽에서 말한 1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빵 하고 짰을 짜줬을 때 혈관 벽에 아주 큰 힘으로 발생되는 압력 그것만 생기느냐 자 심장이 한번 짰으면 다시 이렇게 혈액을 또 받아들여서 다시 꽉 차지어야 또 다음번에 박동을 해서 또 나가겠죠 왜냐하면 우리 심장은 보통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게는 1분에 60번 많게는 1분에 100에서 또 120회까지도 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레인지로 맥박이라는 게 뛰게 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장이 몇 번을 뛰느냐의 개수거든요 맥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리드미컬하게 우리의 좌심실은 계속 펌핑을 계속 하기 위해서 좌심실은 계속 충만했다 수축했다 늘어났다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좌심실이 혈액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다시 늘어나 줄 때 그때에도 살짝 그 이완기 압력이라는 게 생겨요 이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80입니다 심장이 다시 혈액을 채우기 위해서 심장이 이렇게 확장될 때 생기는 압력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이 수축기 때 생기는 압력보다 훨씬 적겠죠 수치가 그래서 그 압력이 적기 때문에 이 80 우리가 뒤에 불러주는 수치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완기 혈압이에요 이 두 가지의 혈압의 수치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냥 130에 90 그러면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130이면 좀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만 이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 고혈압 수치가 사실은 약간씩 정상의 범위라든지 1기 고혈압은 몇에서 몇일 때를 1기라 한다 이런 기준이 약간씩은 시대를 타고 조금씩은 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혈압이 이 사람이 높더라 내지는 혈압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고혈압이 높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내가 고혈압이 될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내가 혈압이 좀 높아져 있었다 이렇게 되는 분류가 있나 하면 또는 다른 질병이 있어서 특별한 이유를 뭔가를 봤더니 내가 동맥 경화가 있고 나서부터 혈압이 높아졌다 이런 경우가 있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각각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이 무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 즉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냥 내가 고혈압 환자더라 혈압이 어느새 높아져 있더라 이런 케이스예요 원인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일단 유발 요인으로는 유전적인 문제 또는 스트레스, 식염 섭취량, 그리고 비만,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혈압의 고혈압이냐 아니냐를 좀 많은 연관성이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밝혀낸 거죠 관련성은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유발 요인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됐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 질병 예를 들면 동맥 경화가 있다든가 신장병이 있다든가 할 때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고혈압 이것을 우리는 속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고혈압이 발생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갖는 특징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를 했습니다 우선 고혈압 환자의 거의 90% 이상은 다 본태성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고혈압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속발성 고혈압은 다른 질병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증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혹자들은 뒤통수가 땡긴다 아니면 갑자기 막 어지럽다 아 이거 나는 고혈압 증상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잘못 갖고 계신 상식이에요 고혈압은 정말 혈압이 막 2배 이상으로 치솟지 않는 한은 개인 어떤 자기 스스로 갖고 느끼게 되는 증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혈압을 사일런 킬러라고 해요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아무런 증상이 초기엔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자 그러다가 아주 심한 혈압이 정말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그럴 경우에 후두부의 뒤통수에서 어떤 머리가 이상하게 순벅순벅하는 느낌이 난다든가 아니면 현기증이 있다든가 허약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혈압의 굳이 증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아주 심한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고혈압은 그 혈압이 높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혈압이 높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 여러 곳에서 혈관들이 망가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고혈압은 그 혈압이 높음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약 복용만 열심히 하시면 사실 건강상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냐 하면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과 시인부전, 신부전 또 안구 안에서의 출혈로 인해서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문제들은 뭐냐면 고혈압, 혈압이 높게 되면 큰 혈관들은 그래도 많이 견뎌내는 힘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이라는 것도 근육성 조직이다 보니까 얘가 가늘수록 혈관벽이 얇겠죠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일수록 혈압이 높을 때 아주 취약한 그런 기관들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우리 몸의 장기들, 조직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고혈압의 합병증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신장, 키드니, 콩팥이죠 그래서 이 콩팥이 혈관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혈압이 오랫동안 조절이 안 된 상태로 지속될 경우에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전이 발생하고요 또 아주 정말 가늘 모세혈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눈 안이에요 안구죠 안구 안쪽이기 때문에 혈압 조절 안 될 때 이렇게 안구 안에서 출혈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력상의 문제를 출혈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을 가져오는 게 바로 고혈압인데요 이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정기검진을 통해서 일찍일찍 그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1기 고혈압, 2기 고혈압일 때 발견하는 것보다는 아 위험하구나 정말 아주 경계선 상에 있구나 할 때 발견이 되면 약물 복용 안 하고도 살을 좀 체중 관리를 한다든가 식이조절을 한다든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가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해줌으로써 정상 혈압으로 얼른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기 발견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 유발될 수 있는 어떤 원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니까 피해야 되겠죠 정기적으로 혈압 검사를 해서 혈압에 이상은 없는지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들 혈압과 관련되는 것들이 뭐냐 식사, 운동, 체중 조절, 술, 담배,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평소에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방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혈압을 측정하고 만약에 혈압약을 처방을 받았다면 규칙적으로 이 약물들을 복용을 해야 해요 그리고 속발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있죠 그렇다면 그 원인을 원인 질병을 치료하고 나면 아주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 고혈압 자체도 같이 없어지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발성 고혈압 환자에게는 원인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굉장히 다급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든가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솔트 적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교육해야 되겠고요 음주량을 음주를 전혀 하지 말아라는 아니에요 아주 소량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섭취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카페인도 제한을 하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해라 합니다 자 아까 약물 복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은요 두 분이 같이 부부가 같이 고혈압 환자인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식습관도 비슷하고 또는 운동을 안 하면 한쪽이 운동을 안 하면 부부가 같이 운동을 별로 안 즐거워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지요 이렇게 생활습관이 많이 비슷하다 보니까 부부가 함께 고혈압 환자인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 또 특히나 나이가 들며 따라서 노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생리적인 변화 자체가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요 부부가 그냥 고혈압 약을 공유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 고혈압 약도 원인에 따라서 약물이 작용하는 발생 기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요행이 같은 약을 동일한 용량을 복용하는 부부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요 고혈압 약은 처방받은 내용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가 가족이 약을 공유하지 말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왜 집에서 보통 혈압기를 가지고 자기가 체크를 많이 합니다 이제 혈압을 오랫동안 고혈압 환자로 살다 보면 자기가 혈압기 하나 정도 구비해 놓고 자주자주 혈압도 재보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혈압을 재보고 혈압이 정상이네 그럼 나 오늘 약 안 먹어도 되겠어 하고 스스로 막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약 안 먹어도 이제 돼 하면서 자가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혈압 약은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드시지 말라고 할 때까지는 무조건 꾸준히 드시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혈압 약은 리와운딩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복용을 하다가 마음대로 끊었다가 다시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약을 복용해야만 혈압이 조절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마음대로 자의대로 막 조절을 하고 이걸 먹었다 저거 먹었다 또는 끊었다 먹었다 이런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약물 복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